6일 오후 남동대로와 인하로, 예술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. 이 일대에서는 오후 3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차도를 이용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에 인천경찰청은 12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경찰청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에는 우회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털 bee 털 bee 사회 털 bee 터 b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